그다음에 이제 본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매일 제가 이제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시간을 투입해서 이제 사실 여러분들 외신도 보고 내신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매일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생처럼 전력투구에서 매일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 방송을 준비를 하니까 한국 상황을 그래도 많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건 사고들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 건메달리스트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폭탄 발언을 하게 되면 왜 저런 발언이 나왔을까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이 뭔지 그리고 옳은 게 뭔지 이렇게 따져야 될 건데 그냥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오면 그런 것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진영이 딱 나눠져 가지고 배드민턴 해폐적에 옹호하는 사람들은 금메달을 네 혼자 땄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의 폭탄 발언은 현재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mj세대의 의대생들하고 똑같은 거죠 상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발생하게 되면 사실이 뭔가 이런 것을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옳은 게 뭔가 이렇게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묵살되니까 사회가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다 자기 목소리만 내세우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의사 문제를 가끔 가다가 어떤 분께서 왜 그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의사 문제를 깊게 파고더냐 다른 유튜브를 하신 분들하고 저하고는 출발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젊은 날 학위를 했고 그다음에 작가 생활을 통해 한 100여 건 정도 책을 썼고 그다음에 시대가 문자로부터 그렇게 영상으로 바뀌면서 유튜브를 전향을 했으니까 젊은 날 훈련받았던 것이 고스란히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사실을 따지는 자세라든지 그다음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적인 호기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은 시스템처럼 보였는데 파고들면 들수록 이게 유지되기가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부정의함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다루지 않습니까 제가 할애하는 그런 주제 가운데 매일 다섯 곡지씩 다루니까 그게 다른 유튜브들하고 접근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뭔가 올바른 게 뭔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지금 다루는 열 가지 주제 가운데 매일 다섯 가지를 의료 문제에 배분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죠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국민들 개개인의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보시게 되면 의사들이 마치 일회용 크리넥스처럼 사용되고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한국이 한 해 두 해의 일이 아니고 제법 한 10년 20년 정도 지속적으로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환자 수가 그러니까 빅식스처럼 큰 병원들은 환자 수가 몰리지만 중형병원이나 그다음에 개원이들은 뚜렷하게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부산에서 내과 개원이를 30년 차 하시는 김 원장님 같은 경우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 환자 수가 줄어드니까 특히 필수 의료과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낮은 수가를 가지고는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전문의를 뽑지 않는 겁니다 필수과 전문의를 돈이 되지 않으니까 수가도 낮은 데다가 환자 수도 급감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종합병원을 유지하는 요건 가운데 최소한의 이름들 충족시키는 그런 정도의 필수 의료과 전임이 와고 교수들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과의 전공의들이 졸업하더라도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뽑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하고 같은 거하니까 지금 대학들이 경영난이 심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여파 때문에 학력 인구 수가 줄어드니까 서울의 뭐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데서 박사학위를 받더라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지 않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의과대학의 필수과의 전문의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수과 전문의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전문의들에게 다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정도의 현안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뭉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그냥 따라야 된다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고 자원 낭비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까 저도 나라가 이런 지경까지 가기라고는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진짜 한국사회의 치부 어두운 면이 이번에 다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사실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환자 수가 꾸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병원 유지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이 환자 수 극감 문제는 앞으로 저출산 문제가 여러분들 본격화되게 되면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수가 부족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20년 동안 여러분들 외과의사가 한 2천 명 이상 정도 배출이 됐는데 전문의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개원의를 할 수가 없습니까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사실이 속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의 병원에 고용된 의사 수가 국제 비교해서 현저하게 적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요인인 겁니다 환자 수가 줄어들고 숫가가 낮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필수과 전문의를 고용하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을 고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5년 동안 빼 빠지게 일하더라도 그다음에 장례가 전혀 불투명한 겁니다 구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게 다 자료로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게 어떻게 대통령을 설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관리들이 이제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설득하는 데는 사람이 어차피 이의적인 존재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있었겠죠 병원 회피하고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본인 퇴임 이후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치르게 되는 비용이 너무 큰 겁니다 관리들도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사회 원로들도 다 자기 이익에 맞춰서 침묵하고 한쪽을 두둔하고 그런 쪽이 된 겁니다 이제 오늘 이 한자수급감 문제 이 문제를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동안도 한두 번 정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보건복지부 교육부하고 의과대학생들의 이제 휴학문제 휴학문제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충돌도 그냥 아주 전형적으로 보면은 1960년대 생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시퍼런 민방위복을 입은 꼰대 세대들하고 그냥 mj세대하고 대결구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1960년대에 지금 고위관료들이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잘 모르는 세대하고 이런 싸우기 때문에 이 세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은 아주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게임을 승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아니 그게 옳지 않은데 내가 왜 받아들여야 되죠 당신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옳지 않은 일을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내가 왜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당신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도 안 받아들일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황당한 거죠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아니 수련특례도 적용하고 학사운영 탄력지원안 같은 걸 마련해 가지고 특혜를 수없이 줬는데 우리 세대 같으면 특혜를 주면 그냥 냉큼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일 건데 젊은 세대가 내가 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아니 당신들이 틀렸잖아요 나이 많은 게 무슨 훈장입니까 그런 민방위 보고 이번 게 무슨 훈장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애시당주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꼰대 세대와 mj세대의 충돌이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하게 강적을 만난 겁니다 한덕수 총리나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나 윤 대통령이나 모두 다 젊은 날을 다 관료생활한 사람들입니까 그냥 명령 내리면 착착착착 돌아갈 줄 알았던 겁니다 이게 안 돌아가는 겁니다 특히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아닙니까 의사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주 무리수인데 그거를 증가시키는 것은 그것마저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 뭐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면도 세워야 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PA 간호사 중심병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악수를 두는 겁니다 급조된 대책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 급조된 대책들도 거의 전부가 다 의료계하고 협의라든지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이 나오니까 이제 계속 악수를 두으면서 서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주 제가 거론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 공정성 문제는 일부 소수에 깨어있는 사람들의 반항이었기 때문에 뭉개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환자들이 있고 환자 가족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병원이 있고 중형병원이 있고 제약회사가 있고 의료기기 회사가 있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뭉갠다고 해서 뭉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문제들도 다룸과 동시에 저는 뭐 운동 같은 걸 별로 보는 것을 많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다 경합하는 데서 이 안세영 선수가 폭탄 발언을 한 어떻게 저렇게 그동안 얼마나 억눌렸으면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이든 세대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죽어 지내는 건데 젊은 세대니까 그렇게 되던 거 아닙니까 그때도 저게 아마 한국사회 전형적인 그런 조직 가운데 하나가 운동협회들이니까 협회들하고 무슨 무리수가 있었을 것이다 협회는 집단주의 색제가 강하고 안세영 선수는 개인주의적인 색제가 강하니까 분명히 부정의한 불합리한 것이 계속해서 누적대가 저렇게 폭발했을 것이다 뭐 그러나 제가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마침 배드민턴을 아주 잘 아는 팬이 그것도 의로 문제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한 젊은 의로인 입장에서 상세하게 이런 협회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 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뭡니까 꼰대 세대하고 mj세대의 충돌인 한국사회가 진짜 근본부터 바뀌어야 돼요 젊은 세대를 착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네요 그래서 참 오늘 방송 다 마치고 준비하는 과정이 좀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좀 계속해서 개방적인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협회 직위를 이용해서 나이를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젊은 사람들을 뭡니까 강압하고 그런 일들이 속속들어 드러났네 협회 차원만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지금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냥 그대로 노출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gpt4가 지금 나온 지가 한 12개월 17개월 정도 됐는데 아마 12개월이나 17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gpt5가 지금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출시될 게 임박합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